자 우리 히림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거봉입니다 자 히림 주가를 보시게 되면 자 최근에 최바닥구간을 좀 다져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저렴 없는 모습으로 흘러내렸구요 자 대바닥구간을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최근에 자 요러한 모습 상한가를 치고 나서 위아래로 상당히 좀 시계 롤링을 시켜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전형적으로 요런 모습 제가 뭐라고 우리 주님들께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한번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 자 최바닥판에서 다시 한번 거래를 터뜨리면서 자 새로운 세력들의 손받김이 일어나구요 손받김이 일어나고 왜 이런 롤링이 이루어진다 그동안의 물량들을 다시 한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게 롤링을 좀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전형적으로 그동안의 파동 자체가 크게 일어나다가 자 요때부터 여러분들 거래가 없이 계속적으로 빠져내리게 됩니다 거래가 없이 빠지는 거 제가 전형적인 개미 털기라고 주님들께 말씀드리죠 개미들을 싹 다 털어버리고 거래 없이 매수매도는 누구들만 한다 개미들만 요자리에서 매수매도를 하고 나서 자 살짝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이슈로 들어올리는 모습들이 남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통 이슈가 터지기 전에 자 이슈를 세력들이 이슈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구간대를 만든다라고 제가 교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 없이 주가를 계속적으로 빼버리고 언제까지 개미들이 전부 다 털려서 손절할 때까지 손절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물량을 털고 자 새롭게 들어와서 주가를 부양을 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 지금 띄운 이슈가 여러분들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관련한 이슈들을 띄워놓고 주가를 계속적으로 부양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고 자 히림이 그 중에서도 대장주로 지금 부각이 됐습니다 사우디 관련 지금 대장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강력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가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아직까지도 지금 여력이 남아있고요 상승 여력 지금 윗공간에 상당히 많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서 손절을 친 물량들 여기서 손절을 친 물량들을 전부 다 지금 받아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던지는 물량들 추가적으로 바닥권에서 잡은 사람들까지 자 전부 다 수익 아니면 매도를 치려는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거래량들이 터져주게 되면서 자 주가 위로 상방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미 거봉이가 히림 관련해서는 어디서 말씀을 드렸다 자 8월 25일 네옴 시티 관련주 제가 SY도 계속적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찍어드리고 있는데 SY와 더불어서 지금 네옴 시티 관련주들 폭등이 나올 것이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SY도 밑에서부터 거봉이가 계속적으로 잡아드리고 영상 찍어드리고 우리 주식 갤러리 채널에서 SY 계속적으로 찍어드린 사람 자 거봉이가 대표적으로 계속적으로 찍어드렸고요 자 요런 자리자리마다 잡아드리면서 이제는 이 자리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홀딩하시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히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입니다 대장 대장주이기 때문에 오늘 강력하게 좀 상가에 도달을 해줬고요 추가적인 여력이 계속적으로 남아있고 거봉이가 이미 8월 25일날 너무나 정확한 가격대에서 6,600원 매수비 좀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8월 25일이면 언제입니까? 자 요날입니다 자 주주님들께 요날에 강력하게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6,600원 매수비 중 20% 요정도는 강력하게 좀 실으셔야 된다 대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이 발견이 되었고 사우디 관련해서 대장주로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히림을 이미 12시 30분에 8시 8월 25일날 정확하게 잡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거봉이는 항상 역발상 투자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주가 빠질 때 히림이라는 종목 쳐다도 안 볼 때 거봉이는 이미 바닷건에서부터 세력의 움직임을 감지를 하고 요때 매수 타점을 들여서 지금 엄청나게 수익들을 보고 계시고요 아직까지 매도 사인이 안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매도 사인이 안 나갔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라 추가적인 폭등이 계속적으로 나올 건데 여기서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거봉이가 타점 나오면 오늘 상가 갔다라고 해서 내일 추가적으로 급등한다고 해서 따라 붙지 마시고 따라 붙지 말고 조정이 나올 때 거봉이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요러한 매수 타점대로 들어갔을 때 수익을 극대화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타점 대한민국 넘버원입니다 요 자리에서 잡아드렸습니다 폭등 전에 잡아드렸기 때문에 매도 타점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팔고 싶어서 안 달라 있을 때 거봉이는 오히려 이 위에까지 보면서 들고 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010-4920-8706 거봉이 개인 번호로 숫자 1번 혹은 히림 보내주시게 되면 거봉이가 바로 등록을 해드리고요 최적의 타점을 또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림이라는 종목 끝이 아니고요 이제 스타트다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차적으로는요 1차적으로는 12,000원 구간대까지 현재 열려있는 상태고 자 12,000원 이상까지 현재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조정이 왔을 때 자 보시면은 위아래로 지금 롤링을 시키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자 타점을 주고서 올리고 주고서 올리고 하는 일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주고 있죠 자 이러한 타점들 잡아서 다시 한 번 내려왔을 때 타점 드려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 거봉이가 좀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익 볼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010-4920-8706번으로 자 히림 혹은 1번 자 히림 혹은 1번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자 거봉이가 바로 좀 도와드릴 거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주요 그룹 총수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국빈 방문 중이고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 자체를 지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얼마냐 이 한국 정부의 기술들 플랜트 IT, ICT 기술들 전부 다 살려서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수주전으로 전부 다 승부를 걸겠다는 건데 자 시장 자체가 1조 달러 1조 달러라는 것은 하나로 여러분들 1300조가 넘어가는 시장입니다 자 단순히 지금의 이 주가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1300조라는 시장 사이즈를 보셔야 된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매출에 작용이 되고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히림 먹을 구간이 너무나 많다라고 거봉이가 자신감 있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히림 주가를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 1000억대 초반 1000억대 초반이라는 것은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죠 사이즈가 상당히 현저히 작다 현저히 작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가 있고 지금 대주주의 물량 자체 지분율 자체가 너무나 작은 상황입니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세력들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틈들이 많다라는 거고 자 분기별 분기별 연관별로 보시게 되면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해서 창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3자 업무역 협약 MOU를 맺고서 부동산이라든지 인프라 개발 사업 이러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제대로 정말 물살을 탔다라는 거예요 최반학권 다지고 나서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뺀 이유가 있죠 개미들을 싹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끌어올릴 건데 자 사우디 관련 이 이슈를 미리 엠박으로 띄우면서 이때부터 주가 거래량을 띄우게 되면서 자 계속해서 우상향을 띄워주는 흐름들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히림이 지금 대장입니다 여러분들 대장이기 때문에 자 1차 타점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죠 12,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한데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롤링시키면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 타점마다 우리 주진들께서 먹을 구간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관련해서 거봉이가 타점 계속적으로 잡아들이면서 자 매수가 최바닥권에 잡아들였던 대한민국 넘버원 거봉이의 타점 한번 제대로 보여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자 010-4920-8706으로 히리모군 1번 히리모군 1번 보내주셔야 거봉이가 등록해서 자 강력한 매수 타점 다음번에 잡아들여서 수익 좀 폭등 수익 내드리도록 타겠습니다 자 자